도와 그대 떠나가면 나 홀로 쓸쓸하네 벚꽃 지고 벚꽃 지고 우리 도와 벚꽃 지고 무심일 좋은 안길 변해버린 너 같구나 사랑 막 웃기고 있네 사랑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돼 초도 없으면 집을 가서 빛의 땅에 나 붙여먹지 내가 고 살릴 것한테 돈 없으면 어쩌라고 이러는 것이 젊은 착각들의 마음이지 이게 현실이야 응 그게 당신이 날 벌린 이유지 그깟 사랑이 무슨 소연이야 기생을 불러 지금부터 당장 기생을 불러 시작한다 한양에서 살아왔다 테런트 전주현이 전주현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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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계장 통계장 나비처럼 가벼운 registered 이읬 아, 아, 이게. 원하던 탁. 어머. 예. 간단하게 불러요. 아, 예예예. 자자자자 한꺼번에 나오러 갑시다 전자춘풍의 춘심인 춘선이 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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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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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용헌아! 용헌아! 그건 그렇고 나만 일색으로 소문이 자자하니 춘향은 넓지 없는거니 아 이게 사소! 춘향은 기색이 아니옵니다 하하하하하 하지만 이미 대리로 보냈습니다 그래? 하하하하하 아이고 사완통님 에이 뭔 소리야 그 이번 무각설의 공사방침 백성들이 긴급 대출 전 해달라고 긴급 대출 사완통님 사완통님 아이고 사완통님 우리 백성 사완통 사완통 우리 백성 사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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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박소리 사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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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사이로 대신에! 뭐하지? 어렸을까? 어렸 또 한 변한 백성들 사이네! 뭔지 보고만 있겠어! 내 지금 당장 긴급대출 해주도록 가겠소! 바티! 바티! 그렇대! 대출이자는 200%로 갚도록 해라! 야!